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터 라온 고소경입니다. 자, 드디어 유얼평가안을 봤는데 느낌이 어때? 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번 유얼평가안에서 화학1은 비교적 무난한 시험이 되겠고요. 따라서 해석왕위도 되게 짧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풀고요. 좀 복잡한 문제는 좀 자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줬죠. 자, 질문이 뭐냐면 환원되는 물질에 밑을 쳐볼까? 어, 환원되는 놈 찾는 거야. 환원되는 물질. 산화수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경우에 이온과 같은 거 봐도 되고요. 그렇죠? 자, 볼까요? 알루미늄 뭐 했어요? 알루미늄은 중성 원자가 양이온 됐으니까 뭐 한 거지? 산화했잖아. 그럼 환원된 물질은 당연히 예의 수밖에 없죠. 또는 중성에서 음이온 됐으니까 이게 환원한 거야. 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마그네슘이 뭐 했어요? 이가짜리가 됐으니까 산화했네. 이건 산화. 따라서 환원이라는 것은. 자, 여기 호돈소가 있거든. 0. 양전, 여기 산화수가 플러스 4잖아요. 산소는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요 놈이 되겠습니다. 탄소인데 탄소가 환원했는데 탄소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O2랑 CO2를 찾으셔야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2번. 자, 다음 이런 문제는 처음 봐요.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건. 자,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을 식으로 쓰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자, N2랑 AH2가 만나서 뭐가 돼야 돼? NH3 써주시고. 그다음에 개수 맞추라는 거니까. 자, 개수는 얼마야? 3대 2가 되겠죠. 그렇죠? 질문. 자, 기역은 암모니아, NH3 맞습니다. A의 개수는 3이 돼야 되겠고. 자, 반응한 분자수는 생성된 분자수보다 뭘 말이죠, 여러분? 개수의 합이죠. 자, 4개가 만나서 1대 3대 2니까 반응 전에 4마리가 만나서 2마리가 되는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수가 감소 반응. 디귿보기는 반응한 분자수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디귿보기 틀립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 문제고. 다음 3번. 자, 다음 가와 나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시험지 가지고 있죠? 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 질문 바로 볼게요. 자, 기역. 가에서 반응물은 모두 2원자 분자 돼. 자, 이거 2원자 분자 맞아? NO? 당연하죠. 2원자 분자죠. 자, O2, 2원자 분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에서의 반응물질은 모두 원소이다. 원소가 뭐예요?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지. 원소는 종류야. 그러면 한 종류로만 되어 있고요. O2도 한 종류이잖아. 원소죠. 네, 따라서 맞습니다. 가와 나에서 생성물은 모두 화합물이래. NO2 화합물. 서로 다른 놈들끼리 결합한 게 화합물이니까. 화합물이고. 이 또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F2, O3니까. 알겠죠? 네, 화합물, 그 다음에 원소. 오케이? 분자, 비분자 구분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4번 갑시다. 아, 1, 2, 3번까지는 인간적으로 진짜 아무도 안 틀렸을 거라고 기대하면 좋겠고요. 근데 4번은 틀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덤벙덤벙 하면. 또는 맞았는데 우은으로 맞은 식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첫 번째 게 뭐예요? 폴로렌이죠. 자, 두 번째 건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바로 흑연입니다. 맨날 나오는 놈인데. 자, 가나다 중에 불도 기준이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건 한 종류만 있답니다라는 거야. 그럼 기억에 해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기억. 분자. 자, 분자는 한 종류. 자, 이거 분자야, 비분자야? 분자죠. 자, 얘네 둘은 비분자잖아. 분자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자, 기억보기 타당합니다. 다음은 이건. 공유기란 물질은 한 종류냐? 자, 틀려요. 그죠? 왜 틀려요? 공유기란 물질은 몇 종류? 전부 다 공유기란 물질이죠.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어는 안 되는 거고. 다음, 디귿.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몰수가 1몰인 거. 자, 여기서. 에이, 운으로 맞추고 계실 거야. 몇 종류예요? 틀리는 보기인데. 왜 틀려요? 자, 12g 안에 탄소가 1몰 있는 건 전부 다죠. 왜? 어차피 다 탄 C밖에 없잖아. 그죠? 따라서 탄소라는 것 자체가 1몰이 12g이니까 12g 안에 탄소가 1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디귿보기는 안 됩니다. 정답 1번, 기억이다. 이 문제고요. 다음, 5번. 전자배치문항입니다. 자, 볼까요? 자, 세 가지 원자를 전자배치는데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 1회수 2, 2회수의 하나인데, 2P 하나야. 야, 여길 채우지 않고 넘어왔다는 거.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야. 맞죠? 다음, 두 번째 건. 1회수 2, 2회수의 2P2. 바닥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거. 자, 둘, 둘까지는 맞지만, 뭔가 이상하죠? 자, 훈치의 규칙에 위배가 됐습니다. 이 또한 들뜬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에서 별표하는 거야, 선생님. 자, 다음, 오른 거. 오른 거 찾는 건가요? 네. 자, 1번. 바닥 상태는 몇 종류입니까? 자, 두 번째 거밖에 없어요. 한 종류가 되겠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는 모두 같다? 오비탈수라는 건 반 개수잖아요. 3개, 얘는 4개, 얘는 4개죠. 모두 같지 않아요. 자, 가는 싸움의 원리에. 싸움의 원리가 뭔데? 여기를 채워야 여기를 채우고 그다음 채우라는 건데 여기가 아직 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건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나에서 P오비탈에 있는 저 두 개의 전자. 자, 즉, 얘랑 얘인데 얘랑 얘는 에너지가 똑같답니다. 맞아, 맞아. 당연하지. 뭐만 달라요? 방향만 다른 거지. 그죠? 자, 다는 훈치의 규칙에 모여서 위배가 됐습니다. 오케이? 네, 거의 뭐 2학년 문항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다는 훈치의 규칙에 모여서 위배가 됐습니다. 반드시의 규칙에 모여서 위배로 오신 두 분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